퉁퉁, 라젠카, 퉁퉁 데이버스 최강야구가 가능해요? 일단 비슷하게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보려고요, 비슷하게. 일단은 지금... 예전에 했었던 최강야구생인데 이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봐야죠. 일단 타자부터 합시다, 타자부터. 타자 정군우. 레전드 덕. 겟스티트 슬러거? 겟스티트 슬러거를 쓰냐? 레전드를 쓰냐? 일단 레전드로 가자. 일회요가 스페셜은 너무 약한데? 됐어, DH. 딱이다. 이승엽 일루. 지석훈 유격수. 아, 지석훈 유격수 좀 아쉬운데? 황영목 라이브카드이요? 황영목? 황씨가 없죠. 없다, 유격수가 없네. 아, 유격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지석훈 써야겠네. 일단은 홍구도 없어, 홍구. 포스가 없었어, 포스만 백투더그라운드에서 갖다 쓸게요. 파워이터. 일단 그리고 나머지는 데타로 레전드 다 뿌려놓자. 이렇게 추억량으로 타자진 진행할게요. 자, 그 다음에 투수. 어차피 일선발밖에 안 나오니까 일선발. 어, 스킨은 안좋은데? 리퍼트이다. 아, 근데 스킨은 안좋다. 일단 리퍼트 지버렸고. 송송중, 장원삼, 김선우, 오주원. 자, 일단은 그러면 선발 2대은? 아, 잠깐 선발 2대은? 급이 안맞는데? 유희근, 잠깐만. 어어? 리퍼트는? 어어? 뭐야? 버니? 어? 장원삼 선발. 야, 어디 지금? 이리와. 쌉선발이죠, 쌉선발. 그 다음에 김선우. 야, 스킬 다. 결투. 와, 스킬이 더 너무 안좋은데? 각투. 야, 각투 났지, 차라리. 각투 일로, 각투. 자. 오케이. 이것보다는 각투 났지. 좋았어. 어? 오주원. 어? 야, 뭐야? 언웨야? 야, 잠깐만. 비교가 안되는데, 언웨면? 에이스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이렇게 홍성훈 용병을 제외하고 최강야구 맞췄구요. 그 다음에 장원삼 선발. 그 다음에 유기관 리파트. 오주원 이대은. 김선우. 송승준까지.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의 다 플랫폼이긴 해요. 아, 유니폼이 없더라. 이게 최강야구 유니폼이 이제 없어졌더라구요, 이제. 그나마 제일 비슷한게 국가대표지 않을까? 오케이. 제가 이날 말 기다렸습니다. 최강야구와 2023년 우승팀 LD20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풀게임. 고. 멤버 화려하다잉. 켈리 선발이냐? 나도 전부르다. 컴온. 최강야구의 클라스를 보여준다 내가. 하차! 자식아. 이게 최강야구다. 주력이 빠르지는 않을거야. 어, 100. 나이스! 우리노노, 우리노노. 우리노노. 슈퍼 똑딱이다. 3번도 있기에 정말 어울리지 않지? 슈퍼 똑딱이를 여기서 보여준다 내가. 빵! 어? 정우윤 보여주자. 파워히터 4번 타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앙 내가 홍성운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줄게 내가. 흥! 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그냥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정원상 보여주자. 언혜각. 야 스킬이 얼마나 좋은데 나이스 좋았어요 으어! 야 이걸 쳐? 오케이 이루 야 이루 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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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하아 자 핫스윙 핫스윙 나이스 이것이 원삼이 형이다 원스리 떨어뜨려 됐스 좋았어 자 할만해 아직까지 으아! 아이씨 쳐야 아이씨 아이씨 쳐야되는데 진짜 어어어! 일단은 큰 기지하지 말자 히어로니까 어? 뭐야 이루터야 이거? 이거 이루터야? 나이스! 야 이런거 몰라 이런거 몰라 이런거 할만해 이제 1점 내겠다 아 주루타이씨 여기서 고급 야구 어? 되냐? 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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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야구 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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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1점 먹고 시작한다 가자 이제 이제 시작이다 야 이거 1리터 컸다 이거 슈퍼 떡 따기 파워 히터 정우윤 좋습니다 자 가지마 두고 왔어 레전드가 나와서 반치이긴 한데 어? 으흠 으챠 깔끔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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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1타점 적시타 좋았어요 어? 어? 자 일단 장훈삼이 제일 좋은 투수니까 잘 박아줘야돼 우리팀에서 이 이상의 투수는 없음 어? 볼이야? 됐어 어? 병살 건드려 나이스! 떼댕큐 떼댕큐 좋습니다 자 병살 어? 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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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뭐야 이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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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야야 위기탈출 장훈삼 나이스 전군 가자 한점만 딱 더 내면 진짜 안정권인데 됐다 나이스 떼호 좋아요 역시 이데호죠 하지만 이 상태에서 슈퍼 뚝딱이라면 어쩔까 나이스 슈퍼 뚝딱 땡큐 봤지 봤지 이게 정우유님 이제 2대5였구만 좋았어 오늘 공 좋은데 원스리 5삼진이야 미쳤는데 이거 이걸 치면 에바지 됐어 됐어 오케이 이거 3대방 좋았어요 안 바꾸냐 켈리 안 바꾸어 죽을라고 안 바꾸어 안 바꾸어 건방지게 좋아요 한점 더 냅시다 어헤이 아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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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스탑 어 어디가 야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러니까 개 아까운데 진짜 아 아 그걸 귀로 내버리네 말이 돼야 그게 아 아 평사됐어 아 점수 못냈어 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이기면 돼 자 이기면 돼요 이기면 돼 괜찮아 괜찮아 자 건드릴 수가 없죠 정원상 어 건드릴 수 있네요 안타나 더 맞으면 바로 그치하겠습니다 끝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큰일났다 씨 아 씨 누구로 가지 야 오즈원은 지금 당장 쓰고 싶진 않은데 아 누구 쓰지 오즈원은 조금 더 아니야 지금 쓰자 지금 이 위기니까 지금 쓰자 안 되겠다 병살 할 수 있겠니 이거? 병살 대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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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아 무리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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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 말루 슈퍼 똑딱이 간다 이제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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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이 그렇지 야 대우 가지마 대우 가지마 좋아 좋았습니다 슈퍼 똑딱이 여기서 해줬고 4번 타자 정우윤이 쇠기포 끝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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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역시 챔피언이 다르다 이건가 됐다 오케이 방심 넣어놓 아 이게 에이스 투수인데 그나마 제일로 불펜중에 제일 잘하는 투수인데 지금 들어오게 들어오게 선정 꽂아 그냥 됐다 오케이 중견수 플라이 깔깔 좋습니다 일단 7회까지는 막아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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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자 야 퉁퉁 라젠카 퉁퉁 세이머스 리퍼트 꽂아야 된다 여기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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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홈홈홈홈홈 홈홈 아아 이거 큰일났다 이거 야 큰일났어 이거 야 이거 안되면 돼 이러면 좋아요 막아야되네 이거 자 나이스 아 150스타 싱커 끝내 싱커로 아이씨 아이씨 끝내 됐다 막지 됐다 오오 좋아 좋아 와 이 게임 이렇게 박빙이야 이게? 와 힘들어 하잇 좋았어 한점 더 내면 딱이다 진짜 어어어 하아아아아아 다행이야 오오 병사람아니냐 병사람아니냐 야 안타나면 치면 돼 안타나면 치면 돼 나이스 뚫었다 트라이 안되나 이거 아아아 yt же 잠시만 리퍼트가 막아줄꺼야 캬 리퍼트 봐라 슬라이더 나이스 우오 겨어 이게 리퍼트다 막 리퍼트다 이게 나이스 와 연속 삼진 지렸다 불꽃놀이 깔끔 삼자범 됐다 더 이겼다 이거 자 2우차 컴온 컴온 어디까지 이 차궁담자 넘어갑니다 끝났다 역성이네 너무 좋고 히텔던 어 다행이다 우리 포스 영병 홍성은 아까부터 아무것도 하는게 없네 야 레전드인데 하는게 하나도 없네 이거 직선타야 자 니퍼트 고생했고 유해건 송승준 어 송승준으로 마무리 가자 자 거인의 클라스를 보여주마 내가 마이너리그를 심어먹었던 마이너리그 괴물 송승준 좋았어 SK알급 쳐봐 한가운데 꽂아버렸어 끝 우승팀 LG 투이스크리 2023년 히스토리 상대로 크으으으으으으으음 자동으로 들리면 지죠 질걸요 저는 레벨 낮아요 레벨 1 8 얘만 30 12 30 12 14 10 10 다음에 투수도 10 1 1 1 1 아니 10 12 레벨 낮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리면 질거에요 아마 제가 오늘 이거를 하려고 일부러 이날을 기다렸거든요 LG 트위스 우승 대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혹시 뭐 어떤 데까 했으면 좋겠다 요게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히스터리에 한번 저격을 또 최강량으로 더 추가해서 조만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